오 왼쪽에 미스터리 서클 있어 응 그러네 있네 미스터리 서클 오 왔네 그러네 내가 로딩 안 된 건 줄 알았어 별게 다 있다 흔적한데? 어 없는 거 같은데 저 뒤쪽에 연마을에 한 팀 있네 연마을 아 이거 GTA야 완전 트레버 마을이야 여기 로키오파 뒤쪽 마을에 GTA보다 이거 그냥 저거랑 다 비슷한데 그거 뭐야 아 그 이름 와일드 리콘인가 고스트 리콘 몰라요 미안한데 고스트 리콘 와일드 랜드 고스트 리콘 아 얘는 먹을 게 없어 와 피해령 참기랑 여기까지 들려 연마할까 아 들릴만 하겠구나 아씨 계단점프 아 형수 아까 나가시더니 열심히 문자오는구나 카톡 나 아닌데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아까 오신 거 아니에요 왔어? 오셨어요? 벌써? 아까 왔어 이러지 않았어요 누가? 못 들어 피해령 누가 와요? 너 오기 전에 얘기해 아 네 형수님 아까 나가셨어 피해령 버리고 밥 먹으러 나가셨어 아 나가셨어 어 나는 뭐 게임한다고 밥을 안 먹으니까 하하하 아니 식사하셨잖아 했어요? 간단하게 드셨지 아까 식사한다고 아 저기 나가신다면 혼자 드신 걸걸 그쵸? 겸상 안 해요 우리 겸상을 안 한다고요? 헛소리야 너무 길다마다 치 마 겸상이 뭐지 근데? 정확하게 같이 밥 먹는 거 같이 밥 먹는 거 겸상이라고 그래? 응 상 같이 쓴다고 음 응 응 응 응 응 싸거 싸거 안 돼 지금 치킨도 먹어야 되고 아 아 진짜 아 진짜 가지 가지 안다 진짜 싸면서 먹어 하하하하 싸면서 먹으면 되겠네 솔로몬인데? 천주인데? 왜? 왜 하나만 하려고 그래 왜 하나만 하려고 그래 제가 하나만 아는 걸 둘이 몰라요 화장실 가서 먹방해 배포금 받아 누나가 쏴줄 거예요? 하하하하 누나는 총 쏠 거 같은데 나만 알고 쏘지 않을까? 아 씨 나 진짜 갔다 올게요 미안한데 쟤 진짜 배 아픈가 봐 아 잠깐만 하나만 두 개만 더 집어먹고 가야지 그 와중에 먹어 아 아 쟤 땜에 배고파졌어 아 씨 아 터질 거 같아 이게 뭐야? 아 가 빨리 말하는 시간에 가 걷다 아 아 뭐 틀 데가 없어 이 동네에 너 혹시라도 그 그래 그 띠 오빠 응? 오빠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뭐야? 그래픽 몰라? 아니 그래픽 사는 건 아는데 그 정도 가격인지를 모른다고 아 단가를 결제 네가 했어? 내가 가서 우리 오빠랑 통화한 거를 결제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알겠지 어느 정도 형도 알겠지 이거 가격 아니 아니 몰라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줄 아니 몰라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줄 근데 원래 얼마 정도예요 이 정도 그게 그니까 33만원대부터 40만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다양해 회사별로 좀 정확히 어디 걸로 왔니? 그렇지 그게 뭐? 박스 받았지? 네 박스로 있어요 어 박스 사진 찍어서 나중에 보내봐 카톡으로 일단 보러야돼 그래픽 인게임이 뭐야? 게임 속 아이게임 아이게임? 저게 회사명 아닌가? 진짜 그렇다고 심각 어 눈탱이 제대로 맞았나? 저기 회사명 아닌가? 저게 회사명 아닌가? 아니예요? 아이게임이라는 게 아이게임이 있나? 나 본 거 같아 보통 에이엠텍 갤럭시 이 에이수스 지 와 조택 어 혹시라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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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은 나네 나가자 응? 나 온다고요? 아니 아니 잠깐만 나 찾아보고 있어 틀렸네 엠텍 엠텍 거 아니야? 어? 엠텍 루시아 쟤 공부 좀 풀어줘라 쟤 아이노 아니야? 아이노 혹시? 아이앤엔엔오 오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윈 오사 윈체스타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 네 윈체스타 쓰실 번 여기 있음 인으로 시작하는 게 없어 회사가 아이앤 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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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앤 어쨌든 제일 싼 게 32만 원이야 냉동이 왜 죽었지? 냉동이가 타빙한거 내가 보고 뭘 했어 냉동이 혹시 컴퓨터 꺼진거 아니야? 냉동에서 컴퓨터 바꿔야지 아줌마 안왔는데? 너 어디다 보냈니? 아 저기 단독에 단독에 없어 어? 그랬는데? 형한테 보낸거 아니야 아닌데 보냈는데 포칭키 어 지금 떴어 어 이게 뭐야 화염사야 아이 게임 아 이거 짱깨꺼네 왜? 짱깨에서 이거 정발된게 있나? 그럼 이거 6기가 맞아? 네 6기가 이거 그러면 저기 가서 따져야되는거 아니야? 짱깨꺼문 아니 잠깐만 6기가는 6기가라고 적혀있을텐데 네 거기 설정보면 거기에 6기가라고 써있는데요 오빠 아 그래? 네 760 6기가라고 써있어요 아 컬러풀거? 이거 컬러풀거에요? 어? 오토바이 오니까 자 이거 40만원 줬다고? 자 이거 40만원 줬다고? 이게 원래 없어? 33만원 근데 왜 나한테 40만원 달라고 해? 똥땡이 친거지 그 신.. 신고 안돼요 이거? 어 신고 안돼 이 새끼 꽤 많이 남겨먹었네 얘네 유통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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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33만원 정도거든? 쇼핑몰에서 쇼핑몰에서 어 그냥 비밀로 해주세요 아 근데 씨 하필 컬러풀걸 해주냐 쓰레기새끼 제일 싼거준거야 마진 남길라고 안좋은거에요? 컬러풀 컬러풀 얘네가 AS가 지금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AS가 안된다고요? 아니에요 AS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 컬러풀이 차가 오래된 회사가 아니라서 또 어디로 봐야돼 나 그냥 뛸래 자 오른치 해주세요 오빠가 만약에 알면 알면 그냥 30만원짜리라 그래 척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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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우리쪽으로 줄였는데 형? 야 내가 너 왜 죽었냐? 나 자살했는데 그냥 자살? 아 니가 그냥 자살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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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자리 되게 좋다 노란핑 자리 돌이 다 가려져서 또란핑으로 좀 전에 있던덴데 난 앞에 집 좀 털고 올게요 아 하밍된게 없어 야 여기 다신 오지 말아야지 야 나 지금 어지러워 아 이게 그리고 내가 더 모를 수 밖에 없는게 이거는 검색을 하잖아요 응 왜 이렇게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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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게임 컬러풀이라고 해야지 나와 인게임이 아니고 응 야 모르는게 낫지 또 알면은 또 아 아 내 새끼 너무 쓰레기뿐겠다 여자 혼자 갔다가 모르겠거니 하고서 눈탱이 지저리 쳤네 영광탱이 그 집이 그걸 찾아서 알려주냐 소리를 이제 그래도 다음부터 눈탱이 맞았으니까 그 집은 안 가야지 알아야지 인터넷 봐야지 원래 수리할 때 오빠가 아는데로 가라고 했는데 아 급해 죽겠는데 이 새끼가 자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원래 그 컴퓨터 잘 아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은 존나 싫어요 용파리들이 개 싫어하지 아 오빠가 안 바빴으면 오빠가 가면 바쁘니까 내가 막 컴퓨터 들고 차 나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고 나만 물건 진정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저거는 전자반에 도착할 수 없지 저번에 친구가 노트북 골라달래서 같이 갔는데 대구에 전자관이라고 있어요 존나 싫어하더라 표정 자체가 그냥 옆에서 한 마디씩 거들면 찌꺼운 피종 하잖아 그럼 맞춰주지 왜 여기 왔냐는 식이야 내가 맞춰주긴 귀찮거든 나 아까 나도 이모한테 전화하는데 삼성에서 150만원짜리 컴퓨터 샀대 아 그거 왜 샀냐고 차라리 나한테 이게 아직 조립하면 되지 그냥 삼성 AS 부르기 편하니까 그냥 그걸로 샀대 아이 잘했어 조회놔 어른들한테는 삼성 사준게 나아 어? 새로 나온 권총이다 삼성은 아저씨가 오잖아요 뭐야 뭐야 총 총무 이거 그래픽카드도 수리가 되려고 되지 되지 수리 기간 3년인가? 길게는 5년까지 삼성꺼는 아무리 본체를 150 주고 사도 그래픽 뭐 460 이런거 달리나 안달리지 쓰레기 달려있지 개쓰레기 달려있지 어차피 근데 이 모드 솔직히 이거 사무용 컴퓨터 쓸거면 50만원이면 떡 치고 남는데 펜티엄 사서 사면 되는데 사무용이야 또? 네 공장 사무용 컴퓨터라서 사무용은 그냥 프레스에서 30만원이면 윈도우까지 해서 65만원이면 떡 치겠구만 윈도우 뭐 불법으로 까주면 되지 아 안돼 안돼 공장 이런데는 사업장은 무조건 정품 써야돼 아 겉타 조사 들어오나? 야 그거 존나 자주 들어와 나 어디래? 오피스 이런것도 사야되잖아 오피스 어떻게 써? 다 사야돼 우리 만약에 그 감사나오면 우리 바로 PC 바로 밖으로 던지기로 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모 그거 프로그램 샀나 모르겠네 지존 쓰고 있는거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거 얘기를 해줘 이거 프로그램이면은 나중에 값이 나왔을때 벌금은 10배냐 100배냐 근데 그래픽카드가 고장도 나야 나 잘 나 나 제일 잘나는거는 메인보드 파워 메인보드 파워 메인보드 파워 그래픽카드 램 램 그 다음에 제일 안나는게 CPU 아니 그 이거 바꾸기전에 있던 그래픽이요 뭐 별로 고장이 난적이 없어가지고 그니까 저거야 그냥 어느정도 쓰면은 잘 안나 파워 이런쪽에서 문제 생기면 아니야 내가 봤을때 제일 고장 많이 나는거는 하드야 하드 하드가 1순이야 하드는 한번도 안넣었어 나 하드를 너무 많이 깨먹어서 나 야동증 그만 다운받고 지우고 그래 썼다 지웠다 그러니깐 그러지 형 다운형 컴퓨터가 따로 있어 나는 근데 왜그래 하하하하 니 컴퓨터는 게임밖에 안해 너 그러면 접지 안되있는거 아니야? 전류 흘러있는거 아니야? 에이 그러지 하하하하 솔직히 야 전기 전기랑 충격 아니면 고장날리가 없는데 이거 형 내가 봤을때 내가 이거 SSD 한번 갈았지 하드 한번 갈았지 내가 내 친구 그런거 같애 난 아닌거 같애 난 아직도 지금 뭐야 6년된 SSD 아직도 있었는데 와이프컴에 빨간맛 빨간맛 루키 빨간맛 응 확인했어 머리아퍼 어 저기도 깔려 죽던데 4배 필요하신데 4배다 이 사람 인자 여기 너무 개알찌다 존모잼이야 아 설마 선인장 위로 떨어지진 않겠지? 뭐인데? 뭐인데? M24 이사 못 들고있냐 서브 내가 써야죠 아 그니까 서브 못 들고 서브 샷건 펌프샷건이라서 뭐랬어 저기 8배 나으냐 어 저기 8배 있어요 너 안먹었어?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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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이 형 왜 저래 아 나 지금 머리아퍼 이거 형 게임이 적응이 안돼서 그래요 지금 어지러워 게임 나도 지금 적응이 안돼 내 팔 하면서 1킬 했어 1킬 실화야? 루시아 나 배울 좀 루시아 나 배울 좀 원정으로 사랑해 나 8배 있어 진짜 안좋다 아 저 산 꼭대기에서 오는 애들 쫓까 나 오 진짜 안좋다 나 배울 좀 저 안좋다 공주 지금부터 피해량 머리 당구공이야 아 피해량 머리 당구공이야 수리드볼이라고 해다오 레드볼이라고 해당 레드볼? 레드볼 형 마이크가 끊긴다 내 마이크가 끊겨요 네 끊겨요 내 마이크가 끊 하고 나는 끊겼어 네 걸 바꿔 네 걸 바... 하고 끊겼어 네 걸 바꾸라고 오오오오오오오 아 귀여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얘 못 맞추는데 아.. 거리가 몇 미터야? 봐 줄까? 대형 약때로 하나도 없는데 나는 없어도 돼 어? 차 뒤집어졌다 뭐 하나도 안 맞아 여기 교회 교회 견제 교회 105 120 아 이거 진짜 너무 머니까 못 맞추겠다 너무 못 맞추겠다 어? 딜리슈투 155박량 쏴 보이면 저한테 쏘고 있어요 애들이 누나 와리를 쳐 와리를 쏘고 시발 교회가 어딨지 교회 110 상당 이거 아 아 누나 지금 보인다 나무에 왼쪽에 근데 우리 자기장 반대쪽에 올라가야 돼요? 노란색 건물 125박량 쪽에 3명 파란색 건물 교회에 4명 있다 교회에 4명 딱 올라가야겠다 아 몰라 빠르겠다 아 머리 아프다 와 루키 형 전나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맞아? 낙차도 심해졌다던데 올라가 올라가 안 맞아 안 맞아 와 심해 낙차 어떻게 적응하냐 이거 낙차다 내가 알던 게임이 아니야 이거 낙차다 이제 웬만한 거리 아니면은 신화도 못 맞추겠다 게임 너무 어려졌어 아 집에 환기 좀 시켜야겠다 오케이 올라와 오케이 올라와 저기가 자기장 아니에요 응 1명 씻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경기적 경기지역 박사망 기절 엄청 뜨는데 아까 걔네도 아니에요 어 걔네들은 거 같아 아 앞에 하나 올라왔다 잡았어? 네 네 기절이에요 기절 사망이라고? 네 담배 피고 5 5 아 걔 5mm이냐 혹시? 잠깐만요 아니요. 30발 있어, 30발. 30발이래. 내가 30발 지릴게. 30발. 저기 있다. 300방향에. 마시멜로 뒤에. 그 오른쪽 마시멜로. 여기. 둘이 아까 털었던 집. 그 교회. 그 우덤에. 어딘지? 어딘지 몰라. 와우. 와우. 아. 팔도 안 껴지지? M16에. 저, 저. 저 새끼들 와야 된다. 저 새끼들 쫙. 난 한 명밖에 못 봤어요. 마시멜로. 둘 있어, 둘. 둘. 305. 예방해, 305. 음, 따로 내서 쏴. 기절이야? 네, 기절. 네, 기절. 마시멜로야. 남아있어요, 한 명. 컷. 혼자 다 잡아. 2인. 당장. 저, 저희 앞에서 총 쏴. 네. 집에 있다. 네. 앞에 집. 집에 있는 거 마시멜로. 차례로 기절 집에 하나 더 2층에 있네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이네 2층에 있네 아냐아냐 우리 둘인데 우리 셋이잖아 우리 셋이 지금 5명 남았잖아 둘 남았고 그니까 하나 기절했잖아 킬 떴어나 아 킬 떴어요? 집에 둘 집에 둘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라스트 하나 집안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왔는데 살리고 있네 둘 다 창문에 붙었다 네 킬 아 아 이게 헤드가 맞네 별 싸우지 뭐 폭 던졌다 아 이게 헤드가 맞네 오우씨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니? 들어왔네 내 쪽으로 잡혔다 오케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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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멜로 바로 갈게 마시멜로 쓰나들었어 아니다 라쿨 한 놈은 어딘지 안보여 마시멜로 앞에 그게 라스트 하나 기절 오케이 나이스